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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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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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이었어 방금 너무 잘했다 쌀쌔 비저기를 갈까요 오늘의 엔번째 기재관리기 오늘 엄마 드디어 수면교육 인감 들어본다 이렇게 지낼 순 없어 엄마는 요즘에 하루가 길다는 걸 체감하고 있어 하루 짧은 줄 알았거든요 하루가 빨리 간다 느껴질 때 육아를 해보자 육아를 해보자 그럼 하루가 길게 느껴질거에요 장난감 봐야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빅스마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엉엉엉 오케오케 안할게 안할게 오 의사표현이 확실하네 체육시간 우리 아들 제일 좋아하는건 뭐다? 스포츠타임 엉엉 엉엉 엄마 이제 슬퍼 손에서 더이상 꼬순내가 안나 다 컸나봐 어떡해 엄마 우리 아들 꼬순내 그리워서 어떡하지 미세하게 나네 뭐지 이거는 강아지 멍멍 강아지 포디로 배워볼까 릴릴로 와보세요 릴리 컴온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포디 진짜 강아지 저기있네 강아지 릴리야 컴온 해봐 우리 동생한테 강아지 뭔지 알려줘요 빨리 진짜 강아지 없거든요 릴리 컴온 디스해 릴리 디스해 이거는 그림리 진짜 강아지 릴리 컴온 디스해 으응 아유 강아지 포디로 배우는 동물씨가 강아지 릴리 릴리 미안하다 동생 오늘 기분이 좀 저기 아픈가 보네 아 강아지 살 줄 봤지요 나중에 고양이도 보여줄게요 집에 고양이도 있다 우리한테 왜이렇게 에너지가 많아 오늘따라 엄마 매콤한거 먹고싶어 엄마 스트레스 받나봐 엄마 스트레스 받나봐 엄마 스트레스 받나봐 매콤한 음식 엽게 떡볶이 먹고싶어요 아 순대튀김 김밥으로 탁 먹으면 알제 아이고 맛있어 복신하지요 우와 우와 그만 엄마 힘들다 엄마 오늘 영업 종료 엄마 트램펄리 오늘 영업끊었어 내일 다시 올게 할게 엄마 좀 잘 안먹어야겠다 라면 김치 탁 매콤한 고추로 탁 탁 넣어가지고 매콤한 열라면 먹고싶어 아아악 아악 아악 미안해 자는거야 이제 엄마 편집을 해줘 또 구독자니 새끼 우리 모습도 보여 드리지 왓츠롱이야 엄마 I don't know 엄마 I don't know 진짜 왜 이런데 오늘 배고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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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알겠어 밥 밥 밥 밥 밥 밥 더 먹자 뭐 잘못 안됐지만 또 먹자 아악 얼리리 비 웨이터 얼리리 비 웨이터 엄마한테 고맙다 올게 고맙다 올게 고맙다 올게 고맙다 올게 고맙다 올게 고맙다 올게 엄마 왔어요 자 밥 먹자 아 우리 아들 배가 고팠어? 엄마 미안해 몰라줘서 배가 고팠구나 엄마 심심해서 그런줄 알고 안그래도 배고픈 애한테 텔레폴린 태우고 나한테 어쨌든 너를 별로 도춘추고 미안해 엄마가 몰랐네 엄마 그럼 고맙다 에이 저는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매콤한게 먹고 싶고 지금 반찬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좀 매콤하게 끓여서 김치랑 먹을까? 뭐 먹지? 매콤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 할까? 아고찜! 이런 거 봐! 보거찜!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라면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형부가 라면 진짜 잘 끓이시거든요? 진짜 저는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부가 와서 라면 끓여주셨는데 진짜 그 이후로 라면을 제가 중독될 정도로 너무 라면 잘 끓이세요 형부가 알려주는 라면 레시피를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계란컵으로 적힌 것보다 50ml 작게 하려 그래서 450ml을 이제 물을 넣었고요 스프를 먼저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다시 자러 가라 라면 이제 막 끓아 안 돼 엄마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도 물 끓는데 큰일 났다 물 비비지 마세요 아들 숨 쉬러 가세요 빨리 이제 물이 살짝 끓기 시작하면 큰일 났다 멜로우 좀 대박이야 멜로우 좀 대박이야 1분 만에? 뭐를 또 왜 그러지? 1분 만에 먹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엄마 이거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줘 메이슨 convergence 가 Droga 알겠어 알겠어 엄마도 이렇게 보고 싶었어 귀저기를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게 라면 redefini 엄마가 물 조절 좀 실패했네 한국 가서 형부한테 라면 리핍밥 전수 받고 온다, 진짜. 아니, 진짜 그렇게 맛있는 라면 처음 먹으러 가서 엄마 놀랬잖아. 엄마 없으니까 잠을 잘 못 잤어. 왜 이걸 좋아하더라? 저 액자를 좋아하더라, 너. 카메라 향수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잠이 안 오는 메이스입니다. 저랑 같이 노실까요? 구독자님들 피곤하시대요. 아이콘텍 하고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썰과? 안녕하세요, 미소잖아. 안녕하세요, 메이스예요. 잠이 안 오는 메이스. 저 벌써 두 발로 섰어요. 저 두 발로 섰어요. 이거 많이 컸죠? 케미컬 하이보이. 케미컬 하이보이. 케미컬 하이보이. 뭐 컸까, 아들. 뭐 컸까, 아들. 울지 마세요, 완전. 어, 메이스. 엄마도 알아요. 우리 아침부터 개운하고 배고프고 지금 난리났어. 최상화. 아이고, 엄마 지금 최상 다할게. 엄마 미안합니다. 아들 너무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아들 좋아합니다. 나도, 나도 너가 좋아. 그럼 잠은 따로 자야지. 자, 엄마가 채 읽어 줄게요. 자, 우리 채 읽고 자랑하자. 잘 시간이야, 메이스. 자, 제목.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임신 때 읽었던 책인데 그때 굉장히 감명 받았거든? 읽어줄게. 엄마 덕분에 나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벌써 눈물 난다. 감동적이다. 저는 배웠어요. 친절히 뭔지 배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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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릴빗을 줄까요? 자, 밤이 되었다. 밤이지. 우리 아들 낮이랑 밤은 구분할 수 있지요.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지 오늘? 나들 잠도 올라앉았으면서. 새소리가 들려요, 자꾸. 한창이 다 들리는 것 같아. 이 시간에 친구들 다 자는데. 매우 혼자 재밌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행 가셔서 힘내 보고 싶어. 엄마 지금 할말하고 싶어요 빨리 와주세요 내일 오신대 엄마 할머니 할머니 보고싶지요 7시 반 밖에 안됐네 미안해 엄마 왜 체감이 10시 된거 같지? 7시 반 아직 잘 시간 안됐네 엄마 좀 놀까요? 놀까요? 아 30분 더 놀아도 되겠다 미안이다 엄마 하루가 너무 길어가지고 밤 10시인줄 알았어 엄마 왔어 자 우리집 공주 예뻐해주러 엄마 왔어 공주님 엄마가 엄마 알아요 공주 너는 의젓한 누나 엄마 정말 고맙고 항상 고맙다 뽀뽀 냄새가 좀 나지만 넌 착하고 사랑스러운 예쁜 강아지 누나 자 엄마 이제 왔잖아 이제 공주랑 엄마 타임 공주야 엄마 왔잖아요 엄마 왔잖아요 쳐다도 안보네 냄새야 그럼 미용 가자 다음 주 미용식 가자 너 미용가자 오케이 엉랑이 땅땅땅 정바지가 잘 어울리는 아기 정받이가 잘 어울리는 그런 아기 잘 잤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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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우리 오늘 인사하느라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우리한테 카메라 울렁증도 없던데 망글빵글 귀여웠어요 저절로 엄마를 도와주는 그런 아기네 기사에게 엄마 탁 제일 편하게 한 3시안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던지 엄마랑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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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을까? 오오오오 big smile 해 베이비 예에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웃을 때 나는 나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얼굴이 나는 나는 예에스 하니가 내 부모님 계속 말하는 게 나의 부모님 계속 말하는 게 근데 내가 이거로 말하는 게 하니의 머리가 매우 모양이 하니의 머리가 뾰로드 예에 그리고 희귀가 몇몇 pages? 11 그런데 우리 다 필요한 것들은 없지 응 아버지 한 5분 더 5분 한꺼야 before I get ready 오케이 자, 내게 하니 치산대 치산 고신네 고신네 다른 게 다른 게 내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내 지식에 당황했어 맥북도 어디에 있는지 아마... OK I'm so scared Can you see? Big smile Show me daddy kisses Look at his serious eye I was like yawn You're getting tired No? No no Aww I miss you buddy Such a handsome man You stink when you poop He's my grandson In November Chris comes to work I only pay you twice a month And I was like OK Where's the punchline? And I was like Oh They're not making them any longer They're not making They're not making I never saw the cable And I even was telling McKenzie about it She was babysitting her What? Thank you Thank you What's she out to do of it? Can you really make it? I really didn't know he got an album Oh my god Another color That's how these people You have to go And the dance The dance The dance She can't wait Please Your name My name My name ㅋㅋ ㅋㅋ 릴리 간식이랑 장난감 사가지고 왔어 릴리야 ㅎㅎ ㅋㅋ 릴리가 인형을 포기하고 온 건 이제 산책 가자 릴리야 이 친구가 지금 보고있을 거 같은데 이리와 엄마 손은 약 써 배야 배야 배 부터 죽어 다시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눈치 폈다 창가에 기대 앉아 이 노래를 부른다 그래 넌 푸른 바다 like a picnic on the shoreline with a toast and jelly just like how sweet it is that you're mine and when you don't hit reply